대통령실은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동원된다는 의혹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티비와의 통화에서 영업사원 동원 의혹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의사들의 총걸기 대회를 앞두고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들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들이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경찰도 사실관계 확인에 돌입한 상태입니다.